그립 슬링은 두 개의 링을 만들어 검지 또는 중지에 걸고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링을 만들어 엄지에 걸어줍니다. 슬링은 활을 발사한 후 활이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립은 그립의 피보 포인트 중심에 밀착하여 Y자형으로 하여 계란을 잡듯이 살포시 잡아줍니다. 힘점은 표적 방향으로 당기는 손과의 균형을 맞춰 자연스럽게 밀어줍니다. 잘못된 자세 유형 너무 힘을 주어 잡지 않도록 하며 손목이 바깥쪽이나 안쪽 또는 위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불안정한 그립일 경우 힘점의 변화로 인해 왼팔의 현을 맞거나 활이 좌우로 치우치는 등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그립을 잡도록 합니다. 불안정한 그립일 경우 힘점의 변화로 인해 왼팔의 현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그립일 경우 힘점의 변화로 인해 왼팔의 현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